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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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저는 국민 배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, 저는 팬클럽도 없고요 전부 국민 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. 나는 죽자 살자 하는 이런 분도 이렇게 잘 못 뵌 것 같고요. 한마디로 이렇게 그림같이 한 장면을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좋은 미소를 이렇게 띄고 이렇게 목매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그러한 느낌들. 저의 팬은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널 고마워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한결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좀 은은하지만 연탄불같은 확 타오르는 건 없지만 그러한 온기를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. 국민 배우라는 것은 워낙에 왜 90년대 중반에 신의 20일에서 이제 그런 기사를 처음 국민 배우라는 그런 기사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생긴 건데 국민 배우 아닙니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냥 계속 불리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역시 그 국민 배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어떤 애정의 어떤 그런 표시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저 역시 거기에 굳이 벗어날 필요가 없고 착실하게 했던 배우로서 작품으로서 이렇게 잘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하고 잘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